형님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재미있어서 노래를 할 수가 없었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무심하라? 밀어밀어? 그런 노래도 아세요? 밀어밀어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당신 가슴에 멍든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무심하라? 느리다고 무심하라 거북이라 무심하라 우리를 더욱 꿈이 있단다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사랑할라잉? 꺼꺼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우리 상인회장님하고 임원분들 그리고 청년회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매니저님도 한마음으로 우리 선진씨를 불러줬습니다 부른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박수치면서 같이 한번 즐겨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너범범범범범베 박수 박수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때도 아시다 넌 그리치 못하면 하지만 널 잊을 수가 없네 하나의 널 사랑하고 있잖아 영원히 영원히 내 가슴 날까지 안아가 죽어도 영원히 잊을 거야 영원히 영원히 안아가 죽어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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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가 죽어도 안아가 죽어도 영원히 잊을 거야 안아가 죽어도 영원히 잊을 거야 영원히 잊을 거야 안아가 죽어도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군 중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천 상설시장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재밌어서 노래를 할 수가 없었네 하하하하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라는 그런 더러운 것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재미가 없다가 오늘날 이렇게 상설시장에서 좋은 무대를 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집에만 박혀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연도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운도 좋으면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됐잖아요 어쨌든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이렇게 춤을 추셔야지 어 숨기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춤추셔도 돼요 오늘 한잔 하셨어요? 어 두잔 하셨구나 응 응 아이고 재밌게 노세요 하 그리고 세상에 근데 이렇게 땡볕에 앉아있다 머리 닦아치시겠네 진짜 하하 아이고 조심하셔야겠다 진짜로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임원분들 잠깐 올라오실까요? 네 잠깐만 좀 올라오시고 자 우리 서진씨 잠깐 이쪽 잠깐만 와주시고 이제 뭐 자 근데 서진씨가 지금 지금 저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사적으로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형사장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괜히 질투가 좀 많으셨어요. 팬분들께서 그래서 우리 서진씨가 여기 찾아와줬고 요즘 또 제가 밀고 있는게 서진씨 타이틀곡들하고 이게 매칭이 너무 좋더라구요. 지금 우리 서진씨 노래 제목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봐주세요. 뭐 있어요? 밀어 밀어 그리고 또 많죠. 많죠. 근데 저희가 딱 문구를 하나 만드니까 무심마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무심마라 그리고 전통시장 밀어 밀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밀어달라고 올 여름까지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하반기 때까지 하다보면 전통시장 홍보 대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상인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 계속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이 힘든데 열정적으로 또 노래까지 해주시니까 우리 서진씨하고 중간에 잠깐만 들어가서 두 분이 저쪽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질까요? 조금만 조금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먹 불 끈 지시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야지 또 굉장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천, 우리 상설시장 화이팅! 아 예천! 죄송합니다. 미쳤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 오고 난리 났습니다. 가수들 빨리 보내라고. 그러면 주먹 불 끈 지고 크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도 할테니까 여러분들 단 마스크 쓰신 분들만 외치세요. 마스크 쓰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든지 아시겠죠? 오중증하게 걸치지 말고 딱 씌워주세요. 자 마스크 딱 써주시고 주먹 불 끈 지시고요.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상설시장 하면 화이팅 하고 딱 우리는 3초만 기다려주세요. 사진 촬영 때문에 자 우리 예천 상설시장 화이팅! 여러분들은 민망하잖아요. 박수 좀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아까 서서 우리 시장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이제 잠깐 내려가셔서 기다려주시고 또 흔쾌히 사진 촬영까지 해줬잖아요. 우리 서진 씨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한 진짜 천만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당신 가슴에 멍든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느리다고 무심하라 거북이라 무심하라 우리들도 꿈이 있단다 꽃꽂이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응? 90만원 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더러운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씻기 잘 하시고 생활 거리두기 잘 하시고 꼭 건강하셔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난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난 데리러 오거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전해라 190에 저 세상에서 난 데리러 오거든 추운 날 추운 시에 간다고 전해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